말리포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토요일 아침 한가한 시간인데, 오늘은 이 전망대에서 한번 서핑 요가를 해볼까 합니다. 전망대가 그럴듯해 보여서 서핑 요가를 하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선화무습도 있고, 다행히 막아놓지는 않았네요.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, 이따가 들물파도가 어느정도 서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망대는 대략 2층, 3층, 2, 3층 높이의 옥상이 되겠네요. 노화가 많이 됐구나. 역시 바닷물이라서 자리 다 쩔었구나. 올라왔네. 오랜만에 올라오네요. 여기 살아도 이렇게 올라올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. 근데 보니까 확 뚫려있네. 이렇게 확 뚫린 곳에서 한번 서핑 요가를 해보겠습니다. 그림 잘 나오겠다.